. . . . . . . . . 이베아가? 안보여가지고 1퇴 0까지는 봤어 아우 빠오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앗! 으앗! 그 정복자 맞죠? 다루이스 정복자 뭐야? 헬카님 2박을 때 실력 맞추면요 그딴 거 없이 그냥 뒤지게 맞아요 다 빼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푸니콘 그다음에 저거 주인공 Economic 여긴나 본데? 여기있나 본데?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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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주인공 아 야 우리도 아쿠칼이 안 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못 가는데 리자리가 와서 뺏어먹습니다. 세상 우열이긴 해. 리자리 집 갔다 갈 수 있긴 한데 확률도 나는데. 리자리 집 됐습니다. 으흠 arrived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업이 대단한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와 안녕 안녕 스킬 샷 나이스야 좋았다 좋았다 아리아 아 다리우스 입 그냥 귀에 걸린다 걸려 아카디 궁 있어 아카디 궁 있어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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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뭐야 안 죽을 것 같은데 점화 사거리가 안 됐어 미안해 평타 사거리가 점화보다 길어 뭐야 왜 이렇게 닿는다 풀이 있을걸 풀이 될 것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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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칼 여기 있다 풀이 될 것 같다 아 질조네 아리 얘네 아리 다 노스팸 둘 다 노스팸 아니 아리 뭐해? 저 말만 걸면 알아서 잡아주네 난 모르겠어 그거 으악 퀸이요? 아니 저 원래 몰락에다가 크리템 가는데 이런 판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아 짭짭 어 역시 세대가리는 아칼리한테 꼽을 잘 못하네 오 나이스 아리 구미호 아니 포탑 안맞았으면 1대1 내가 이기만 한데? 내 피토건이 1400인데 왜 할만한.. 내 원홈이 더 셀서 그런가? 어 덥다 와 탈이 궁 밖에도 전에 터지네 어허 다리우스 불쌍해 다붕이 다붕 쿤 다붕 쿤 가자 날샘돌이 어 왜 이렇게 덥냐 히터 어떤 투로아이가 틀었냐 어? 네 투로아이 히터 틀었어 아 그런거 같은데? 아 미친 이렇게 도울 수가 없는데? 이렇게 도울 수가 없는데? 어떤 투로아이가 어떤 투로아이가 진지 그 투로아이가 스티 합 모 애쉬 궁반은 나쁘지 않았다? 암 에쉬 좋았다 나 지금 도와서 정신 나간다